검찰이 나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의 권력을 줄일 수는 더 위험하다.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만 나는 게 일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권력이 엄청 커졌으면 부작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전혀 그걸 안 해놨잖아요. 안 해놨죠. 아예 없어요? 없어요. 국회가 53일 만에 그냥 별별 산전수죄를 겪으면서 정상화는 됐는데 그래서 지금 각종 상임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먼저 법사위가 일단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여전히 다수는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오늘 구성한 거 보니까 민주당의 철험의 강경파 의원들이 아주 전진배치돼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역시 법사위는 우리가 주무르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원내 의석이 민주당이 많으니까 상임위 배분을 하면 상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고요.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을 하던데 아마 정치외교 통일안보를 하니까 그쪽 법사위원들이 나서서 박범계 장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장관 불러서 또 진검숙 불안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논의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금년 4월 달 3월 달에 밀어붙였던 검수한 박법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주더라도 법사위원회 유원들만큼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저격수들 또는 스피커들 중심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대선 끝나고 자기들이 검수한 박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지방선거까지 다 졌다 이렇게 자기들이 보고서까지 내놓고 또 법사위에서 또 그런 일을 또 벌이겠다 이런 뜻인지 좀 궁금해요. 보고서 낸 데는 민주연구원이니까요. 아 민주연구원과 민주당은 다르군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객관제로 반성을 하는 쪽 해놓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것도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하기에 요즘은 경찰들도 다 집단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지지율하고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배부장님 잘 아시지만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주장할 것을 주장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주장 못할 것을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약보인 건가요? 그러니까 약보였다기보다는 뭐 상황이 좋지는 않죠. 검수한 방법 할 때만 해도 국민들 대다수가 그걸 반대했었고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윤석열 정부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또 밀어붙이겠다는 또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고 또 이게 전당대회에 또 있으니까 민주당에 그렇죠. 그렇죠. 전당대회라는 것은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조사가 15% 늘어나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85%는 다 당원들 표란 말이에요. 특히 강성당원들.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또 당원들 표심을 얻으려면 또 거기에 편승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법사위원을 나서서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난주에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우조선 노우조 파업이 일단은 해결이 됐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또 다른 일은 경찰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또 저는 살다 살다 총경들이 들고 일어난 거 처음 보는데 이제 경이 경감까지 튀어나올 거라고 하는데 호재와 악재가 다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집권 초반에 급전직화하는 건 참 엄중히 봐야 되죠. 봐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잘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오늘도 두 개 여론조사 왔는데 보니까 일단 멈춘 거예요. 멈춘 건 맞아요. 올라가지 못하는데 아직 멈춘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요. 멈춘 건 제가 볼 때 한 달 동안 계속 빠졌던 것들이 이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최근에 대통령도 도어 스탭핑할 때 메시지가 관리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배우자분도 요즘에 좀 자맹모드로 가면서 관리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도 준석이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는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사람들 만나고 민심 듣고. 사람 만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경청모드로 가는 거니까. 그 논을 시켜서 한 거죠. 경청모드니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당 지도체질 어떻게 할 거니라도 관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우조선 음료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다 100% 만족하는 해법은 아니었지만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이 볼 때 그래, 더 떨어지지는 않겠다. 관리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락세는 멈춘 것 같고. 아, 지지층의 실망감은 잡았다. 중도층을 잡으러 올라갈지 말지. 올라가야 되는데 관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해서 성과를 내야죠.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실이 더 분발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더 고쳐나가고 집권 여당도 더 뭔가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은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안보적 이슈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성과를 내고 해결할 것인가. 어떤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에 난 문제는 지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야당도 아마 부추길 텐데 겁나는 들어봤는데 격나는 천대로 봐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인데 경찰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청경급 정도 되면 정부에서 자제 요청을 하면 자제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검수한 바 갈 때 제가 많이 쓰던 표현 중에 하나가 검찰이 내 권력이 비대해진 것에 문제가 있죠. 너무 비대해졌어요, 지금? 검찰 처음에. 검찰이 사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권력을 규제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검수 한 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반대떼 게 뭐냐면 검찰이 나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의 권력을 줄일 수 있는 게 더 위험하다. 이게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 차만 나는 격이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드라마 보면 나오지만 검찰은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맞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옷 벗고 놔도 변호사예요. 할 게 있거든, 할 게 있거든. 그런데 경찰은 옷 벗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은 그래도 좀 달라요. 그만큼 경찰 분들의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검찰의 힘을 빼려고 경찰한테 힘을 갖다 주는 건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건 단순 원리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검수한 바이 진행이 돼서 6대 중대범범대 중에서 2개 빼고는 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2개도 뺏어가겠다는 건데 그럼 경찰이 그렇게 권력이 엄청 커졌으면 경찰 권력의 부작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전혀 그걸 안 해놨잖아요. 안 해놨죠.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경찰국이 없다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법무부도 검찰국이 있어서 검사가 거기에 파괴이 돼서 법무부 장관에 인사 예산 다 관할해요. 인사 예산 다 협의해서 한 거네요.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수사야권을 지휘하지 않는 거죠. 법무부 장관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경찰이 그동안에는 경찰청으로 독립이 돼서 아무런 민주적 통지를 받지 않았는데 검수한 바하고로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으면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청와대 민정에서 했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할 데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치안비서관 통해서 했던 것들이 더 나쁘고요. 그냥 보이지 않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몰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검수한 바고로 가장 커진 대한민국 역사의 의료로 가장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선출직 정부가 통제할 것인가를 놓고 경찰국이라는 제도를 저는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저런 경찰들의 일선에 반발이 있으면 이상민 장관이나 경찰청장 후보자가 밀어붙이면서도 옳다고 설명하고 밀어붙이면서도 한쪽으로 만나서 공청회도 좀 하고 의견 수렴도 좀 하고 해도 되죠. 물론 이제 경찰들이 휴일 날 모여서 이렇게 몇십 년씩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벌썽 사랑하는 일이지만 그러면 그 전에 좀 만나서 간담회도 좀 하고 지금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꼭 지금 8월 초에 밀어붙여서 국무기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봤던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의 반발이 더 커지기 전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왜 정당한 것인가를 더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경찰도 설득해야 됩니다. 맞아요. 경찰도 검사하고 달리 이 사람들은 다정다양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경찰대생도 있지만 간부보생도 있고 또 순경부 돌라하신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이들이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럼 그분들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상윤 장관이나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가 좀 부족했다. 그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군요.